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륜 5세대 모델입니다. 2013년 10월에 등록된 2014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7천 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렉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쭉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칩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본넷도 볼게요. 본넷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범퍼 쪽 보시면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 림프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42로 5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 관리상태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한번 쭉 볼게요.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림프 쪽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4.78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네, 뒤에도 볼게요.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다 봤을 때 깨짐 없이 깨끗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도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깔끔하고요. 그리고 3열 폴딩해서 공간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먼저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림프 쪽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 한번 쭉 볼게요. 마찬가지로 문콕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림프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1만 7,455km 확인했고요. 핸들 볼게요. 보시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LDWS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도 잘 됩니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은 ACM 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볼게요. 위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은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볼게요. 시트 보시면은 네 찢기거나 갈라진 거 전혀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도 볼게요.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3열 공간도 있습니다. 3열 공간 보시면은 시트 상태 마찬가지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바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바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게요. 미션 엔진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바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바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륜 5세대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대비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